보니까 저번에 제가 올라왔을 때보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조금은 더 밝아 보이는 것은 제 마음이 편해진 거겠죠 그래서 저번에 영상 보니까 제가 웃는다고 웃고는 있는데 별로 웃는 것 같지 않더라고 해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과 자연스러운 웃음을 지금도 안 웃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웃음을 보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저번에 설교를 했을 때 갈라디아서 처음 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빌리뽀서라는 또 다른 서신서를 처음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리뽀서 말씀 중에 읽은 말씀이 되게 짧은 한 문장이었죠 다시 한번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리뽀서 1장 6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여기서 오늘 이 짧은 문장이지만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착한 일과 맨 마지막에 나오는 확신 이 두 가지 키워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일요일이라는 시간을 내어서 이 연동교회라는 장소에 모여서 예배라는 것을 지금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교회 밖에서는 교회 다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금은 더 신앙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서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누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도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증명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의 경험과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이 말하면은 더 어려워지죠 그냥 쉽게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야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야 근데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믿어져 정말 좋아 이 대답을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시원한 대답이 안 되죠 그리고 오히려 그 느낌적인 느낌이 더 헷갈릴 겁니다 어떻게 믿냐고 말했는데 믿어져 느껴져 라는 대답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가 완전 그냥 세뇌당한 거 아니야 얘가 그냥 믿고 싶어서 억지로 믿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명확한 대답을 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느껴지는 거를 그리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설명해도 그저 맹신자 광신자 뭐 종교라는 앞편에 취해 있구나 라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는 그냥 세뇌당한 사람들일까요? 없는 것을 착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빌리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리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빌리뽀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고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편지가 그 성경이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맥락을 알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빌리뽀 교회는요 사도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라 하고선 처음으로 방향을 틀고 도착한 첫 번째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빌리뽀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특별한 만남을 하나 갖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만남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할 테니까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리뽀 성에 들어가서 이제 막 고금을 전하고 있는데 길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예요 어떤 귀신이 들렸냐? 점을 치는 귀신이 들려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며칠을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참다 참다 못해서 그 여자를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죠 야 귀신 너 나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해서 귀신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 점치는 여자 때문에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일부터는 당장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 누명을 씌워서 호되게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라는 사람이 같이 선교여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낭망스러워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옥에 모든 분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 발목을 채우고 있던 쇠고랑까지 다 풀어져요 그 소리를 듣고 간수장이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선 자살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죄수들을 놓치면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때 딱 말리는 거예요 우리 다 안 도망갔어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간수장이 갑자기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과 신라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당신 집안이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 곳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가 쓰여진 그 곳에 교회가 세워진 첫 장면입니다 그런데 당시 목회의 형태는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지금같이 한 목회자가 담임목사로 딱 눌러앉아서 몇십 년을 이렇게 목회하는 형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도 너무 숫자가 적었고 지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울도 길어봤자 3년 정도 한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지만 바울은 또 선교여행을 갔어야 됐기 때문에 빌립보를 떠납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또 감옥에 갇혀버려요 또 감옥에 갇혀서 이 힘든 소문을 빌립보 교회가 또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우리가 사랑의 빚진자잖아 우리 바울한테 돈을 모아서 헌금을 보내드리자 그리고 위문품도 좀 보내드리자 그렇게 바울의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위문품을 보냅니다 그 돈과 위문품을 받고 바울이 감사와 기쁨에 넘쳐서 쓴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빌립보서 별명이 기쁨의 편지예요 기쁨의 편지 감옥에서 보금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혔는데 거기서 쓴 편지가 오히려 기쁨의 편지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바울의 상황은 전혀 기쁘지가 않은데 그래서 보금을 전하다가 그렇게 갇힌 그 사람이 기쁨으로 쓴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한 문장 그리고 그곳에서 주목하고자 한 두 가지 단어 착한 일과 확신 이거를 우리가 오늘 집중하자고 했는데 이 맥락에서 한번 이 두 단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 첫 번째 키워드 착한 일은 뭘까요? 착한 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헌금과 위문품을 보내준 그 행위가 착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떠났어도 믿음을 잘 지키고 빌립보 교회를 지킨 것 그게 착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착한 일의 주체가 빌립보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착한 일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의 주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착한 일은 도대체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다라는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행하신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수장과의 만남이었는데요 한밤중에 절망 가운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감옥문이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간수장을 말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간수가 행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아 큰일 날 뻔했다 당장 지금 감옥문을 다시 잠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다 도망갈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죄수들이 다 가만히 있으면 얼른 그 쇠고랑을 채우고 감옥문을 닫고 아 큰일 날 뻔했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죄수를 놓쳤을까 봐 자살하려던 사람이 왜 갑자기 구원받을 방법을 물으면서 무릎을 꿇었을까 그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상황을 이 장소를 이 죄수들을 압도하고 있었던 그 큰 힘 그 큰 힘을 느꼈기 때문에 간수장은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나 역시도 지금 그 힘에 압도당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무엇이냐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 바울과 신라를 그 감옥에 가두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평생 간수일을 하는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과 신라는 안 맞아도 되는 매를 맞았고 안 갇혀도 되는 감옥에 갇혔던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머물렀던 복음이 꽃핀 곳이 바로 빌리포 교회였고 빌리포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아서 읽을 때 바울은 알았고 빌리포 성도들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인생에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어떤 착한 일을 진행하고 계신지 말입니다 단순히 구제하고 돈을 보내고 이런 착한 일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직업을 로마 제국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일이 착한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는 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그런 질문에 서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는 뭔가를 믿고 있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해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해주셨어 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슬프고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정신 승리하는 것 같아요 맹목적이고 원시적인 생각 같아요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정신 승리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원시적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빌리뽀 성도들아 너희 삶에 구원을 주신 분이 예수가 재림하시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구원을 이루실 거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믿는다고요?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삶에 구원을 이루신 분이 최후의 그날까지 단순히 우리 인생의 끝나는 그날이 아니라 우주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거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눈높이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완전히 다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의 책인데요 그 CS 루이스의 에세이를 또 짧게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기독교 신앙에 동의하고 나면 사변적 사고의 논리에서 필연적으로 벗어나 인격적 관계의 논리라 부를 만한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저 견해 차이에 불과하던 문제가 한 인격체가 신적 인격체를 대하는 행동에 관한 문제로 변한다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바뀐다 이 신은 하나님 갈수록 더 많이 알 수 있는 주님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존재에 대해 참과 거짓 명제로 알리는 믿음이 아니라 거기서 넘어서서 이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격적인 관계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안 쉽죠 그러면 한번 제가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나는 내 아내를 믿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내 아내가 존재한다는 걸 믿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존재를 믿어라는 말은 되게 이상하죠 오히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믿어 그리고 지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나를 사랑할 걸 믿어 우리 가정을 함께 꾸려나갈 사람이라는 걸 믿어 바로 관계적인 믿음이에요 관계적인 믿음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미 존재는 상정됐고 존재를 상정한 믿음은 관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존재를 믿는 믿음에 멈춰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제가 아내를 믿는다는 말을 증명하려고 애쓰면 여러분들은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볼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모아서 아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나를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학계에다가 제출을 해서 인정을 받아 그래서 나는 아내를 믿어라고 얘기하면 그것만큼 소름끼치는 믿음이 없죠 그리고 난 내 아내를 믿어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 만나고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그것도 저 사람은 왜 아내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러고 살고 있지? 라는 책망을 받을 겁니다 아내를 믿으면 아내를 믿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맹목적이고 정신 승리하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 시대에 인기를 끄는 도킨스라는 무신론적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비꼬았냐면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도 고난을 당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난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라고 주문을 외워서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비꼰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백은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존재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그런데 분명 나를 이곳에서 죽이실 분이 아니라는 것 또한 믿어요 날 또 살리실 것을 믿어요 나에게 더 좋은 일을 주실 분임을 믿어요 라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 또한 이 괴로움과 아픔 이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기에 오늘의 이 삶 또한 이겨내고 이끌어 가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 중에서 빌립보를 향해 자신있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확신하노라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옥에 갇힌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여인을 구원해 주었는데 오히려 돈을 못 벌게 되었다고 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 좌절과 고통 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찬양과 기도를 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특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과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는 구원을 경험한 장소였습니다 낙담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자기가 구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던 간수장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다시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의 서신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한 빌립보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착한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편지를 읽는 성도들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좌절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착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일을 성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또한 다양할 것입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픔이나 좌절, 실패, 막막함, 작든 크든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미 경험했어도 지금 경험하고 있어도 또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는 게 더 쉬워 보일지 모릅니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더 쉬워 보일지 모릅니다 간수장처럼 막막한 상황에 칼을 들고 내 목숨을 끊어버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는 하나님은 없어 라고 외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쉬운 일, 더 편한 일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그저 위로하려고, 괜찮다고, 너네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좀 더 나은 삶, 진짜 좋은 것을 바라보자고 사방이 막혀 있으면 여전히 하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자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한번 같이 기억해 봅시다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렇게 앞에 보이는 글을 보면요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여자는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바로 그 말꼬투리를 딱 잡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그 사탄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상황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을 다시 믿음으로 돌이키는 사람들 그곳에서 주님은 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지 흔들리는 청년들이 있다면 내 안에 정말 착한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고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마지막 그날까지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정신승리도 아니고 자기 세뇌도 아니고 성경에서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방법일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넘어서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의 뿌리를 내린 믿음입니다 연동교의 청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이 하실 것이기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시고 맺으실 것을 알기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찾는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을 믿기에 확신하기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식해 보여도 바보 같아 보여도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도 오늘의 씨앗을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뿌리는 것이 진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무것도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우리 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길 다짐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모인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믿고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믿음의 자녀로 서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청년부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나와서 얻는 것도 없이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조롱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래서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나를 만나주고 계심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